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구단에서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활약이 주목받으며 구단 운영진에게 그의 이적에 대한 높은 가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최근 회의에서 손흥민에 대한 높은 이적료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초반부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경기에서 3승 1무의 성적을 내며 손흥민 선수는 이미 EPL 역대 득점 순위에서 31위에 올라가며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에 따라 일부 영국 언론은 레비 회장이 손흥민 선수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높은 이적료를 요구하여 선수를 매각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득점왕에 오를 때 유럽의 대표적인 클럽인 레알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 등이 약 1,100억 원의 이적료를 제안하며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의 가치와 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리버풀의 유르겐 클럽 감독이 스카이스포츠에 출연하여 지난 여름 시장에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 했으나 그 계획이 실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유럽 최정상의 클럽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켰습니다. 영국 BBC 스포츠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토트넘 구단의 레비 회장이 지난 4일에 구단 운영진을 긴급 소집하여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토트넘의 현재 상승세를 지속시키고 향후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레비 회장은 포체티노 감독과 스카우터 팀에게 손흥민 선수의 이적 관련하여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탁월한 헤트트릭 성과와 뛰어난 플레이메이킹 능력으로 팀은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을 기록하며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도 프리미어리그에서 106번째 골을 기록, EPL 역대 득점 순위 32위에 이름을 올리며 개인 경력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시작부터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현재까지 4경기에서 3승 1무라는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경쟁력 있는 출발을 보여주며 유럽 축구계와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요 축구 매체인 스카이스포츠와 BBC 스포츠 역시 손흥민 선수의 탁월한 골 스킬과 팀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며 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천재적인 선수이며 이번 시즌 EPL에서 토트넘은 예상치 못한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손흥민은 팀의 리더로서 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그의 경기력은 전보다 훨씬 향상되었다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언론은 또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지배력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손흥민과 토트넘의 긍정적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반응에 힘입어 일부 현지 언론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더 높은 주급 또는 이정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축구 매체 풋볼런던의 에메릭 기자는 손흥민의 현재 가치와 성과를 고려할 때 그의 주급 및 이정료 증가가 필요하다. 그의 영향력과 공격 참여도 그리고 득점 능력을 고려했을 때 토트넘은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기자는 또한 현재 손흥민 선수가 받고 있는 주급 3억 4천만 원이 그의 실제 가치보다 낫다고 지적하며 유럽 최고의 클럽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최선으로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의 현재 가치를 재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퍼포먼스와 트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각종 인상에 대한 호평을 받으면서 레비 회장이 직접 나서서 행동에 옮겼습니다. 영국 BBC 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레비 회장이 토트넘 구단의 관리진을 모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레비 회장은 토트넘의 현재 상승세를 유지하고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의 이정료 증가에 관한 전략을 마련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회장은 이 회의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의 계약 갱신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시즌은 손흥민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가 일관된 높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EPL의 최고 득점자가 되면 손흥민의 시장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토트넘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라며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최고의 득점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포체티노 감독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라비 회장의 지시는 이번 시즌이 마무리되면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이 단지 1년만을 남겨두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연령과 재계약 상황을 고려하여 극대화된 시장 가치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구단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전략적 운영이라는 점에서 많은 현지 언론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행동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BBC 스포츠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라비 회장은 최소 2조 원 정도의 이정률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가 득점 왕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페널티킥과 프리킥을 전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하에 라비 회장은 손흥민 선수를 다음 계약 시즌에 최소 2조 원 이상의 이정률을 받아 유럽의 다른 톱클럽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의 최고 득점자가 되었을 때 레알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맨 같은 유럽의 큰 클럽들이 접촉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프랑스 축구 매체에서는 파리 생제르맨과 그들의 회장 나세르 엘켈라이피가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제치고자 한다고 8천만 유로 약 1,100억 원 나는 상당한 금액을 제시할 준비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이 아직까지 큰 트로피를 가져오지 못한 점에 대해 해리 케인과 함께 손흥민도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라비 회장은 1,100억 원이라는 높은 이정류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과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손흥민 선수에게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뉴캐슬을 상대로 어렵게 승리를 거둔 리버풀의 클록 감독은 경기 후 영국 축구 매체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수년 전부터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고자 했으며 이번 여름에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라비 회장과의 협상은 원활하지 않았다. 그는 손흥민 선수를 보내기를 원하지 않았고 예상보다 더 높은 이정률을 요구했다. 하지만 1년 후에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과의 계약이 만료되면 우리는 그를 반드시 영입할 것이다 라며 손흥민 선수 영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시즌 초반 활약이 두드러지며 토트넘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게 되자 많은 유럽 톱클럽과 축구 세계가 이를 주시하며 그의 이정류에 대한 논의가 영국 현지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영국 축구 매체와 팬들 사이에서는 현재 토트넘에서 주급 약 3억 원을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급여가 프리미어리그 탑 클래스 선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라비 회장에게는 손흥민 선수에게 그가 지닌 가치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